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룹 컴포넌트의 온 마우스 리브와 온 마우스 엔터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두 이벤트들은 마우스가 그룹 컴포넌트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올 때 발생합니다. 예제 코드입니다. 마우스가 그룹 컴포넌트 밖으로 나갈 때는 마우스 리빙 더 그룹 컴포넌트라는 메시지를 마우스가 그룹 컴포넌트 안으로 들어올 때는 마우스 엔터링 더 그룹 컴포넌트 메시지를 얼렛으로 표시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룹 컴포넌트입니다. 그룹 컴포넌트를 우클릭한 후 이벤트 메뉴를 선택하여 온 마우스 리브와 온 마우스 엔터 이벤트를 추가합니다. 스크립트 탭에서 온 마우스 리브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얼렛으로 표시할 메시지를 정의합니다. 온 마우스 엔터 이벤트에 대해서도 정의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마우스가 그룹 컴포넌트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마다 각 이벤트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얼렛으로 표시됩니다.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